문재인 정부는 무엇을 해왔는가? 문재인 정부가 정교모가 3월 18일에 발표한 문재인 정권의 더 이상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는 100가지 이유 가운데서도 특히 탈원전 분야를 중심으로 대학 교수님들의 주장을 살펴보겠습니다. 질문은 문정부의 탈원전 분야입니다. 첫째, 현 정권은 수천억 원을 들여서 성공적으로 수리한 월성 1호기를 기습적인 이사회를 통해서 연구정지시켰습니다. 또한 원자력안전법과 제도에 따라서 진행중이던 신한울 3호기, 4호기의 건설까지 중단시켰습니다. 국회가 감사원의 한국수력원자력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에 대한 감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감사원은 감사기간 재연장 등으로 국회법을 위반하면서까지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둘째, 체르노빌과 후쿠시마는 경락건물이 없거나 작아서 갑자기 생성된 방사능 물질이 수소폭발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비하여 국내 원전은 경락건물이 튼튼하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수소폭발이나 이로 인한 방사능 노출의 위험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도 문재인 정권은 원전의 위험성을 과장하여 탈원전을 결정함으로써 세계적 경쟁력을 지닌 한국의 원전산업의 생태계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파괴하고 있습니다. 셋째, 문재인 대통령은 지진과 쓰나미에 의한 원전사고로 후쿠시마에서 1368명이 사망한 것을 탈원전의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거짓말입니다. 사고의 실제 원인은 지진해일과 낮은 방어벽 그리고 비상발전기의 구조적 설치 오류였습니다. 과다 피폭에 의한 사망자는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일국의 대통령이 1368명의 인명이 죽음을 당했다 이런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수치의 오류를 지적했지만 문정권은 정정하지 않고 탈원전의 주요 근거라면서 밀어붙였습니다. 네번째, 한국형 원전은 기술력과 가격 경쟁력을 모두 갖추었기 때문에 현 정권이 탈원전 정책을 취소하기만 하면 세계 원전 시장에서 매우 유리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외 원전 수주의 최대의 걸림돈은 국내에서는 탈원전을 시행하면서 다른 나라에 원전을 수출하려고 하는 이율배반적인 정권이 바로 문재인 정권입니다. 다섯째, 꿈의 에너지인 인공태양의 핵윤환 반응을 상업하려면 섭씨 1억도 이상 올리는 기술이 필요합니다. 2019년 2월에 대한민국이 세계 최초로 1억도를 만드는 쾌거를 이룩하여 핵융합 반응 기술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탈원전 정책이 지속되면 이 기술은 사장되거나 다른 나라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섯째, 탈원전의 부작용은 전기로 인상이나 환경파괴뿐만 아니라 전기 자체의 구덕난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화성연료가 없는 나라에서 기술 집약적인 원전마저 없어지면 국제관계에 따라서 에너지 안보가 심각하게 위협받기 때문입니다. 태양강 발전은 보조적인 수단일 뿐 원전을 절대로 대체할 수가 없습니다. 일곱째, 원전은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며 대한민국의 원전산업은 설계, 기술, 운용, 안전분야의 세계 최고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권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탈원전 정책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원자력, 항문, 후속세대, 육성단절, 원전산업의 생태계 파괴, 전기요금 인상, 한국전력 적자 누적, 원전기술의 해외 유출, 에너지 안보 약화, 수십년간 고정수입을 창출하는 해외 원전 수주 실패 등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였습니다. 여덟째, 탈원전 정책은 두상중공업 등 원전 관련 대기업의 경영위기를 초래하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수많은 중수 납품업체를 고사시키는 등 대한민국의 원전 인프라와 원전 생태계를 회복 불가능하고 내부적으로 파괴하고 있습니다. 국내 안정적 일자리를 없이는 심각한 부작용을 낳고 있고 바로 이 만행에 문재인 정권이 1등 공신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홉째, 탈원전 정책으로 인하여 원자력에너지의 대체수단으로 LNG 등의 화석연료 사용이 급증하여 탄소가스 배출량이 증가하였습니다. 이로 인하여 미세먼지,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수명 10년 안팎인 태양광 직접판 패널, 중국산 납덩어리의 향후 처리 문제도 심각한 수준입니다. 열 번째, 현 정권은 탈원전으로 맹분으로 신재생에너지 산업으로의 전환을 내세웠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갑산 중국산 태양광 패널이 전국 산화를 뒤덮고 있기 때문에 국내 업체들은 오히려 소외당하고 있습니다. 결국 탈원전 정책은 국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육성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약화시켰고 대한민국의 산천을 지금도 파괴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것들이 문재인 정부가 지난 3년간 대한민국에 남긴 재앙적인 비용 청구서들입니다. 우회의 주장들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충분한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만들어진 과학적으로 근거가 있는 주장들입니다. 현명한 유권자들이 4.15 총선에서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의 방향을 수정하도록 요구해야 될 것입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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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